안녕하세요. 봉채입니다. 고양이들한테 밥을 줄 거예요. 아 밥이 아니라 간식. 간식이라 그래야 되나? 지금 귀 진짜 많습니다. 엄마야. 진짜 고급스데 이거? 지금 사걸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엄마야. 그래서 지금 바라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고양이를 불러 불러주겠습니다. 야옹아 아가야 응 아가 어 어 아가 먹었다. 멸치 먹어도 됩니다. 지금 아마도 에이 야옹아 아가야 아가야 야옹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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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일로와 응 아가야 이리와 아가 야옹아 아니 너 말고 어 너 먹어 넌 아까 전에 먹었잖아 너는 안 돼 엄마 먹어야 돼 엄마야 엄마 고양이 엄마야 야야 안 돼 안 된다고 야 왜 먹어 엄마 먹어야 된다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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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안 돼 안 돼 넌 먹었어 안 돼 응 안 돼 어 어디가 아 안 돼 아리야 간달라 응 기다려 넌 기다려 야옹아 넌 말고 야옹아 야옹아 이리와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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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야옹 어이구 조심해 여기 있어 야옹아 야옹이 얘가 응신한 것 같아요 너 먹을래? 야옹아 야옹아! 일단 너 먹어. 으흐 귀여워. 야옹아 왜 안 먹어? 야옹아 일로 와. 야 너무.. 안 먹을 거야? 얘가.. 얘가 왜 저러지? 일단 몇 개를? 꽥. 잠깐만 할 거야. 비켜봐. 아가 비켜. 먹었어요. 아 귀여워. 얘가 먹어요 이제. 아가야. 일로 와. 아가 일로 와. 아가야. 아가. 아가야. 이리 와. 와봐. 아가. 먹을 사람. 아이 기다려 봐. 아우 비켜봐요. 자 여기요. 주세요. 너 먹어. 너 먹어. 으흥. 귀여워. 자 이건 엄마 줄 거야. 으흥. 왜. 아 귀여워. 아가야. 으흥. 귀여워.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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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